다음은 골격근의 수축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골격근 수축과정 문제입니다 그림은 근육 원성 유머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I대의 절반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 겹쳐지는 부분의 절반 디귿은 H대입니다 이렇게 쫙 써 있고요 골격근 수축과정 두 시점 T1과 T2 중에서 T1일 때 자 T1과 T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고요 T1일 때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1.0이래요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1.0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액틴 길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T2일 때도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1.0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X의 길이가 3.2입니다 그랬어요 T1일 때 그러면 디귿, H대의 길이가 나오죠 왜? 여기 1.0? 옆에도 또 1.0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2.0이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가지고 막 분수가 나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실력이 다른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집어 넣어보라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 거예요 뭐를 넣어볼 거냐면 틀린 답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지금 아마 A가 기역일 텐데 제가 A에다가 니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니은일 경우 A가 니은일 경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A가 니은이면 여기가 A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1.0-A일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자, T1일 때 A의 길이 디귿의 길이 디귿의 길이 분의 A의 길이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1.2잖아요 그럼 A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니까 0.8 그럼 여기가 0.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T2일 때 디귿의 길이 분의 A의 길이는 1이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 B의 길이 T1일 때 B의 길이가 3분의 1이래요 그럼 지금 B가 내가 지금 A를 니은으로 놨기 때문에 B가 기역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0.6일 겁니다 그쵸? T2일 때 B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1이면 그럼 얘가 0.4고요 그쵸? 지금 0.4가 늘어났잖아요 기역이 0.4가 늘었죠 그럼 이쪽은 0.8이 늘어야 돼서 2.0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조건 디귿분의 A의 길이 T1일 때 디귿분의 A의 길이를 활용했잖아요 그럼 T2일 때 디귿분의 2.0분의 A의 길이 0.4가 1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A가 니은인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자 그럼 요걸 한번 지워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건 틀렸으니까 A를 기역이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그 다음은 빠르죠 디귿분의 A의 길이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가 0.8입니다 얘가 0.2예요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요거 보시게 되죠 그럼 T2일 때 B 그럼 B가 요거잖아요 여기가 0.6인 거죠 그럼 얘가 0.4 그럼 얘는 0.4가 줄었기 때문에 얘는 0.8이 줄어서 0.4 그럼 아 요거 1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맞는 거예요 A가 기역 B가 니은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기는 틀렸고요 그럼 T1일 때 A대의 길이요 A대의 길이는 요거 니은 디귿에다가 옆에 니은 하나 더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1.6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그렇죠 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에 비해서 그러면 T1일 때가 T2보다는 T1일 때가 2분의 아이대가 0.4가 늘었으니까 아이대는 0.8이 늘 거고 그 다음에 X도 마찬가지로 0.8이 늘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나의 길이요 우omas이 2부에서 나와요 이제의 뵙을 넘치지 형도 형도 Напр Afghanistan